안녕하세요 아로간떼 32카운트 4 beginner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 섹션 1 오른발부터 룸바박스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포드락 리커버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&2 3&4 5&6 7&8 섹션 2 보타포고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3 턴 하면서 워크 4번 하시면 돼요 오른발부터 워크 워크 오른발 워크 왼발 카운트 1&2 3&4 5 6 7 8 9시 도착 섹션 3 만보 스텝 오른발부터 포드락 리커버 백만보 백락 리커버 사이드 만보 2번 오른발부터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카운트 1&2 3&4 5&6 7&8 섹션 4 오른발부터 워크 2번 오른발발밤 오른밤 오른발밤 포드 터치 백 백 백 포스터 스텝 백 두게 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2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3월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4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1, 2, 3, 4 Thank you for wat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